뽀로로의 하루 양치하기 편 우와, 잘 먹었다! 그럼 이제 이 닦을까? 귀찮아, 난 안 닦을래 음식을 먹고 양치를 나누면 이번에 벌레가 생긴대 내 속에 벌레가! 내가 이 닦는 방법을 알려줄게 먼저 앞니부터 닦고 다음에는 안쪽 어금니 마지막으로 혓바닥을 닦아줘 혓바닥에도 이 벌레가 있거든 양치질을 안에서 이 벌레가 생기면 치코에 가야해요 앞으로도 양치를 잘하기냐?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나요? 뽀로로 TV에 가면 더 많은 영상들을 볼 수 있어요 엉덩이가 실룩실룩 동요 영상! 친구들의 고민은 이제 그만 고민 해결 영상! 뽀뽀 또 봐도 재밌는 스페셜 동화! 놀이 학습 영상부터 노래방 서비스까지 교육용 콘텐츠가 가득해요! 친구들! 그럼 722번 뽀로로 TV에서 만나요! 뽀로로! 아하하하... 아하하... 아하하... 뭐... 감사합니다.